50대 남성 A씨. 갑자기 목에 혹이 만져지고 쉰 목소리가 나와 병원을 갔는데요. 평상시 자주 걸리는 감기로 예상했지만 A씨의 병명은 다름 아닌 두경부암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등에 비해서 두경부암은 국내 전체 암 발병률의 2% 정도로 발병률이 낮아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암인데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암입니다. 두경부암은 뇌 아래에서 쇄골 윗부분 사이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갑상선 및 눈을 제외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암을 모두 일컫는 말로 대표적으로는 구강암, 비인두암, 침샘암, 편도암, 후두암, 하인두암 등이 있습니다. 두경부암의 대표적인 원인을 꼽으라면 흡연과 음주, 보령을 들 수 있는데요. 실제 두경부암은 50대 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일수록 흡연이나 음주 이력이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두경부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증상은 달라지지만 대표적으로는 목소리가 바뀌거나 목에서 만져지는 덩어리가 생기거나 입안에 잘 낫지 않는 괴양이 생기거나 음식을 씹거나 삼킬 때 불편감이 느껴집니다. 또 한쪽 코막힘이나 귀가 먹먹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게 암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특이적인 증상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 없다는 증상이 생긴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경부에는 얼굴, 목과 같은 먹고, 말하고 숨쉬는 기관이 몰려있어 중요한 신경 및 혈관들이 많아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수술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술하더라도 수술 후 얼굴 형태의 변화 및 목소리의 상실은 환자에게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경부암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암종은 편평세포암입니다. 편평세포암은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 기능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후두암의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면 목소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국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 비율은 2014년 기준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암환자의 50에서 60%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유럽, 미국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인 건데요. 여기에 방사선 치료는 말기 암 환자의 증상 완화나 수술 후 보조 치료로만 활용된다고 많이 인식돼 있지만 이 또한 오해입니다. 근래 방사선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그 자체만으로 완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 최소 7종이나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두경부암입니다. 초기에 후두암 환자에서는 수술 또는 단독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 약 6에서 7주의 기간 동안에 단독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주중에 매일 치료를 진행하며 치료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짧아 단독 방사선 치료에 대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결정했다면 최적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 모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의 치료 계획은 방사선 치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치료가 용이하도록 치료받는 부위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작하여 움직임을 최소화해 보다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치료 자세 결정 및 고정용구 제작이 끝나면 치료를 받을 부위에 대한 투시 영상을 촬영하거나 CT를 촬영하게 되며 피부 혹은 고정용구 위에 특수 잉크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우의 치료 계획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화 치료 계획 과정을 거쳐 방사선의 에너지, 방사선 조사 방법, 방사선 양 등을 결정합니다. 수술 후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임파선이 피막을 뚫고 퍼져 있는 경우, 종량 절제면이 양성인 경우, 종량 3에서 4기 또는 임파선 2에서 3기, 신경 침륜이 있는 경우, 림프혈관 침륜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병리학적 소견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기능 보존을 위한 치료 방법은 초기 암의 경우뿐 아니라 진행된 병기의 두경부암 치료에서도 중요한 목표인데요. 이런 경우 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대신 선도적으로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잔류 암이 있거나 진행하는 경우에만 수술하는 기능 보존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서 특히 임파선이 피막을 뚫고 퍼져 있는 경우와 종량 절제면이 양성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항암, 화학, 방사선 동시 치료에서의 항암제 용량은 일반적인 항암제 단독으로 시행할 때의 용량보다 훨씬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 병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도 환자의 부작용 및 후유증을 관리하고 재발이나 전의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데요. 방사선 치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대한 제어를 높이며 과거보다 더욱 정확하고 효과가 높은 치료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해결되지 않는 만성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 방법으로 항암 치료처럼 전신적인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지만 치료 범위가 포함된 곳에서의 부작용은 나타납니다. 급성기적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구강점막염, 식도염, 피부염 등이 있으며 만성 부작용으로는 입마름, 연부조직의 섬유화 증상이 있습니다. 급성 부작용은 방사선 치료 기간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 통증을 참지 마시고 바로 담당 의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급성 부작용은 치료가 끝나고 2주에서 한 달이면 모두 좋아지는 증상이니 지금 당장 아프다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한 번 받으면 추가 치료를 못 받나요? 방사선 치료는 재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받은 방사선 치료 용량 및 위치, 언제 받았었는지에 따라 재치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사선 종량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치료는 무조건 오래 많이 받는다고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적절히 횟수를 조절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 횟수는 방사선 치료 단독인지 아니면 수술 후 방사선 치료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적게는 5주에서 많게는 7주 정도까지 진행됩니다. 힘든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암이 그렇듯 예방이 최선이고 두 번째가 조기 진단인데요. 두 경부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은 80에서 90%에 이르지만 진행된 뒤 발견되면 생존률은 50% 정도밖에 안 되므로 두 경부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개인의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방사선 치료는 4차원 초정밀 방사선 치료 기술까지 발전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암 치료기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중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암 치료 성적은 이전보다 좋은 동시에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경부암을 진단받으셨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방사선 암 치료 전문병원으로 내원하셔서 꾸준히 치료받으시고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암 치료 전문병원